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삼성바이오라는 회사가 미국의 모더나라는 회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할 걸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혹시 발표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증권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건지 또 반대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백신 생산을 잘하는가? 잘하게 됐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던 것인지 코로나 백신의 기술과 위탁 생산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자동차, 선박, 철강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받는 화학산업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나 겨울철 같은 기후변화에도 이 산업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최근에는 환경 규제의 영향도 커지고 있다는데 한국 산업사를 살펴보는 시간 살펴 거기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 약간 약보 확본에서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1%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좀 내리고 있어요. 네,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4원 가까이 상승해서 1,132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과 달리 아시아나 신흥국은 경제 재개가 늦어지면서 모멘텀 소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보도에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회사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다. 추후 재공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망 매물이 소폭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소문이었던 모양이군요.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요. 추후 재공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등 메리츠 3사 주가가 배당 성향 축소 소식의 10%씩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배당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까? 네. 배당 성향을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 이제 메리츠 화재나 금융지주가 배당을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징적인 것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 재개 수혜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직은 접종 속도가 늦긴 하지만 결국 경제 재개라는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투어와 모드투어가 8%씩 상승 중이고요. 참 좋은 여행도 7%대 강세입니다. 그 이외에도 대한항공이 4%,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 등도 3%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은 자꾸 팔고 있는데 팔 이유가 있으니까 팔겠습니다만 추측하기로는 왜 판다고 보통 알려지고 있나요? 네. 지금으로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굉장히 빠르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이 느린 나라에서 돈을 빼서 백신 접종이 빠른 미국과 유럽으로 돈을 옮기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4월 소매 판매 미국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는데 3월 대비 증가율이 거의 0%로 발표가 돼서 예상보다 부진했던 거 아니냐라는 실망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오해이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일회성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 돈을 더 써라 이렇게 해서 1,400달러 정도의 수표 지급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50만 원 정도인데 이 때문에 3월 소비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의 소비는 3월에 비해 당연히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표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2월 대비로 증가율을 뽑아보면 스포츠 용품점은 20%, 레스토랑은 17%, 의류는 16%가 늘어나서 전 영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소비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캐링, 구찌로 잘 알려져 있는 캐링 그리고 루이비통, 휴고보스 같은 명품주들이 지금 3개월 연속 오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 접종은 좀 느린 편이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경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소비주들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과, 제빵, 외식 전문업체로 잘 알려진 SPC 상립이 지난주에만 14% 정도 올랐었고요. 오늘도 오르고 있고, 극장주인 CJCGV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3%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등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미국에서는 켈러웨이 같은 골프 회사들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회사 아큐시네트를 두고 있는 필라우딩스 5월에만 벌써 20% 오른 상황입니다. 식당, 골프장, 영화관, 카지노 등등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그런 종목들, 회사들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군요, 주가가.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걱정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물가가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오르기도 하고, 또 하필이면 컨테이너선도 부족하고 이것저것 원자재 조달난도 생기면서 가격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또 상품 가격을 올려서 전가를 시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이랑 좀 달라진 부분은 소비자들의 가격 수용력이 좀 높아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려도 산다?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경기가 안 좋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재고는 사실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작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딜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소비 욕구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회사들의 단가 인상을 소비자들이 의외로 쉽게 흡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사실 소비 욕구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 가격 자체를 못 올린 지가 꽤 됐는데 최근 밀가루, 밀가루를 만드는 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면을 튀기는 데 사용되는 팝류 팝류 가격이 또 급등을 해서 원가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이 사실 국민식품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단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기업들은 올리고 싶을 텐데 단가 인상이 되는지 되면 그 기업들은 괜찮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또 인플레이션이 될 거고 단가를 못 올리면 기업들 실적도 좀 걱정이 될 거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선진국들이 만들면 개발을 하면 발명을 하면 그것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곳에 이른바 외주를 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수혜와 혜택을 받고는 있는데 어떤 구도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최근에 바이오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신 분입니다. 약사 출신의 바이오투자 전문가 박한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산하는 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딱 한 곳이 있고요.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을 진행 중인데 지금 조금 더 있으면 노바백스 백신도 거기서 같이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도 백신 개발하는 회사예요? 네. 미국에 있는 백신 개발사입니다. 지금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곳이 안동에 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생산 이른바 캐파라고 합니까? 풀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약상 위탁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연 내에 한 3억 도즈까지도 최대로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고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2021년 1분기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안동 공장에서 한 분기에 3,800만 도즈를 생산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전부가 다 아스트라제네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 그게 맞다면 분기에 대략 2천만 명분까지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하는데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를 만들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는? 이게 백신을 생산하는 역량이 정확하게는 앞부분에 원액 부분을 만드는 원액 공정이 있고 이거를 병에다 포장하는 병입 공장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녹십자 이런 곳들은 앞부분에 원액 생산도 저희가 원래 백신을 독감 백신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그 역량이 하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이걸 병에 넣는 병입 공정도 역량이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선택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백신 만들던 공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감기 백신이나 다른 백신들? 네, 네. 요즘은 그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원래 주된 수익은 독감 백신 쪽이었는데 이 공장을 다 스탑하고 그냥 코로나 백신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가 봐요? 백신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약이 되는 물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증식 배양시켜서 몸으로 들어간다고 들었으니까 결국은 증식 배양시켜서 이 주사기에 들어갈 병에다 담는 건데 그게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로 오고 그러겠죠?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각자 다 열심히 만들 텐데? 이게 실제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해서 대규모 배양기 이런 곳에 넣어서 진행을 할수록 단가가 낮아지기도 하고 대규모 배양기가 있어야 되겠군요, 원래 그럼.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만약 외부에서 오염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순도의 설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업체가 아니면 유지하기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조금 더 감염이 있던 것 같습니다. 백신은 각자 개발하더라도 만드는 건 이렇게 전문적인 설비가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도 그렇다고 하더군요. 파운드리라고 해서 설계는 어딘가에서 하더라도 제조는 대만의 TSMC 이런 회사 중심으로 만들어서 준다고 그걸 이제 백신에서는 CMO라고 하던데 같은 개념입니까? 네, 정확하게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CMO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국내 유명한 회사는 아닌데 태극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상장사도 아니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고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르는 그런 연고들 그런 것들을 거의 모든 제품을 거기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비들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따로 있는 식이에요. CMO들은. 연고의 성분들은 다 다를 텐데 어쨌든 죽처럼 만들어서 튜브에 넣는 건 결코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특수한 설비다 보니까 그거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공정 설비를 갖춘 회사가 그걸 다 도맡아 사는 이런 식인 거죠. 약도 그렇고 만드는군요. 화장품도 저는 브랜드는 다양하고 많은데 그거 다 그 브랜드 회사가 만드는 거 아니라 네, 그렇죠. 어디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 회사는 A회사, B회사, C회사 화장품들 다 만들어준다고 하더군요. 뭐 로션이 다 똑같죠 뭐 이러면서 약도 그렇군요. 최근에는 모더나, 화이자 이런 회사가 개발한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또 생산대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모더나나 화이자가 만든 백신은 예전 그 백신한 방식하고는 좀 다른 mRNA라고 합니까? 메신저 RNA? 네, 메신저 RNA.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설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 이제 mRNA 백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백신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mRNA 그리고 백신인 거죠. 그래서 mRNA는 이제 우리 몸에 우리가 전통적인 백신은 단백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체내에 넣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면역세포가 반응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항체가 생기는 방식인데 mRNA라는 게 단백질 설계도예요. 설계도를 우리 몸 속에 넣어주면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오히려 백신 공장처럼 그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주거든요. 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이런 거 들어간다 하고 설계도만 툭 던져주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럼 그 녀석은 녀석이란다. 그냥 뭐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바이러스 단백질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바깥에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만들도록?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거기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라는 데 착안을 해서 만들어진 게 mRNA 백신인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보내줄 거는 백신이 아니라 설계도라고 표현했던 그걸 넣어주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mRNA를 보내주는 게 핵심 기술인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설계도를 만드는 거 자체가 하나의 일이고 mRNA를 만드는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포장을 해서 몸속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인데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거의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뭐 최근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큐어백 같은 이런 회사들만 실제로 가능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긴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설계도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뭐 건물 지을 때 설계도 정도만 생각하니까 종이는 아닐 것이고 굳이 형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좀 꼬여있는 긴 실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체내에 있는 단백질 합성 기계 이거를 리보섬이라고 하는데 리보섬이라는데 실을 넣어주면은 그 실이 쭉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거는 종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회사들은 그 단백질 배양 시설이 있는 거고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회사들도 뭔가를 이제 배양하는 커다란 업계에서는 솥이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솥을 가지고 있어서 큰 거를 그래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설비 장치 산업인데 mRNA 방식의 백신도 그 설계도를 그 소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계에서도 계속 정말로 위탁 생산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초기에 조금 있었는데요. mRNA를 만드는 것 자체는 국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포장하는 LNP라고 불리는 나노지질 입자라는 건데요. 포장막을 만드는 게 현재에는 국내 설비가 아무 곳에도 없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까지 다 완성이 돼야지 백신 원액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그냥 해외에서 원액 상태로 수입을 하고 마지막에 병에 담는 과정만 그러니까 후반부 과정만 진행을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보도된 것들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뭔가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라 제품이 오면 병에다 담는 일만 한다? 네. 그런데 병입 과정도 사실 설비가 많이 갖추어야 되기도 하고 거기도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나 녹십자 같은 원래도 백신 만들던 것들 만들어서 병에다 넣는 것도 기계로 해야 되니까 그 기계 자체가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할 일이 없으니 그 기계 좀 잠깐 씁시다. 네. 그거를 조금 더 확충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삼성바이오러로직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거 그냥 담아주는 걸로? 네. 맞습니다. 하기에 이거 할 때 만드는 거를 바깥으로 외주를 하면 이 친구들이 기술 다 빼내서 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못 만들어요라는 이야기를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하는 걸로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밖으로 위탁 생산할까 싶었는데 그러면 돈 많이 받기는 어렵겠네요? 병에다 담아주는 게 뭐가 얼마나 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설비를 갖추고 그걸 운영하는 거에 대한 기초 비용이 좀 드니까 모두가 갖추진 못하지만 마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백신을 만들고 병에다 담고 하는 일을 그게 표현하는 데는 거는 백신 액을 병에다 담는 거니까 간단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간단하다면 그 태평양 건너서 한국까지 외우겠어요. 그렇죠? 그럼 뭔가 이게 한국에만 그런 설비들이 유독 많기 때문일 텐데 우리나라에는 어쩌다 그런 설비들이 유독 많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그 백신을 많이 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게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독 CMO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 게 일단 제약 산업을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반도체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실제 생산하지 않고 설계와 그런 개발만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팸리스 같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제약업에서는 신약 개발 위주로 하는 곳들인데 이쪽이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보통 제네릭 쉽게 말하는 복제약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설비들 위주로 발전이 되어왔고 그거를 위주로 생산 쪽에 좀 더 역량이 찍혀서 하다 보니 해외에서 이런 원료를 받아서 거기 맞춰서 위탁 생산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산업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국내에서 역량이 있지 않았을까. 다른 나라들은 약을 본인들이 안 만듭니까? 우리나라만 약을 만드는 공장이 그렇게 많고? 이게 직접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이 설비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족한다는 게 생각보다 기본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시각처 같은 데서도 보통 일반 제조 공장이나 만약에 좀 되게 개발도상국 같은 데다 공장을 이전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 약을 만들면 FDA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서 직접 그 공장에 실사를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사를 통과해서 기준을 넘어야지 확인이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내 시각처에서 실사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만들고 보니까 자꾸 이게 커 나갔다 그런 말이네요. 이게 한 가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만들면 좋겠는데 만드는 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만들고 우리는 못 만드니까 이렇게 만드는 대행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이 약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는 못 만듭니까? 저는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의료복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국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억제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싸게 만들고 만들면 싸게 사가니까 정부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국내에서 이거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복지 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자본축적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해라.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데 미국 시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시민들 쪽에서는 약 하나 먹으려면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그런데 그만큼 자본축적이 되다 보니까 제약사들이 자체 신약 개발을 할 자본도 모이고 그러다 보니 세계 10대 제약사 중에 한 5, 6개가 미국 회사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약 싸게 먹으면서 신약도 개발하고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군요. 그게 안 되면 증자 같은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김주영님께서 요즘 나라에서 시중에 돈을 푼다는 뉴스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시중에 돈을 풀고 나면 나중에 그거 다시 회수합니까? 아니면 그냥 둡니까? 혹시 회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경기가 어려울 때 집집마다 나눠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 번 준 거니까 그렇긴 한데 아마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럴 때는 좀 정부도 회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금리가 비싸니까 아유 이거 대출 갚아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대출을 갚게 되죠. 그렇게 대출을 갚으면 갚은 금액만큼은 시중에 안 돌아다니고 은행 금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시중에 풀려서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또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정부가 채권을 시중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채권을 살 거고 그럼 그만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들겠죠. 이게 채권이라고 하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가는데 정부가 채권 대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다 하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시중에 자동차들을 정부가 막 사들여요. 그러면 자동차 주인들은 정부의 자동차를 파니까 주머니에 현금이 쌓이겠죠. 그렇게 시중에 돈을 푸는 거고요. 그 돈을 좀 회수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그 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시중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값만큼 정부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면서 시중에는 그만큼의 돈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들을 쭉 살펴보고 그 산업의 역사와 현재 상황까지도 살펴보는 시간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경기 좋은 사람이 많더군요. 조선, 자동차, 철강 등등 네. 아주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즘 잘 됩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입니까? 네. 맨 마지막으로 색을 칠해야 되죠. 대부분의 물건들이. 쇠로 만드는 물건들은. 하긴 그렇죠. 그냥 내보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페인트라고 하는 도료 산업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페인트 그러면 건물 또는 실내 이런 데 칠하는 거를 위주로 생각하는데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자동차 칠할 때도 페인트. 네. 자동차뿐만 아니고 배. 엄청 큰 배도 두껍게 페인트를 칠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량으로 보면 사용되는 양으로만 보면 건축용이 많은데 용도별로 보면 건축, 공업, 자동차, 선박, 철구조물, 도로 표지용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도료 같은 것은 미관을 위해 칠하는 것도 있지만 훨씬 많은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쁘라고 칠하는 거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페인트 칠이라는 것들은 녹이 쓸거나 변하지 않도록 하는 용도가 매우 큽니다. 네. 재료에 코팅을 해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선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놔두면 녹 쓰는 경험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건축물도 이런 용도로 칠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하는 게 그냥 예쁘라고 칠하는 게 아니라 네. 녹 쓸, 뭐 콘크리트도 녹이 쓸어요. 녹이 안 쓸죠. 그러니까 이제 미관상 칠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콘크리트는 처음에는 이제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점점 중성으로 바뀌어요. 이 공기 중에 그것도 산성 알칼리성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성으로 가면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는 중성으로 바뀌면 이제 강도가 약해져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부식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도료를 칠해서 이제 중성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한 일인 거죠. 아, 그럼 아파트는 그냥 멋있으라고 요즘 모던하다는 식으로 해서 안 칠하고 그냥 콘크리트만 그렇게 그냥 세워놓으면 외벽이 더 빨리 상한다? 빨리 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페인트 칠하는 곳이 굉장히 많네요. 선박도 와, 그 큰 배를 다 페인트 칠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 거죠. 페인트 장사하시는 분은 아주 그냥 아우, 저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 페인트는 아무나 이제 또 못하시죠. 아, 특수 페인트입니까? 네. 그래서 보통 배 보면 제일 신기한 게 어느 배나 다 밑에 쪽은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약간 빨간 벽돌 색깔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물 밑에 잠기는 이제 그 쪽은 붉은색으로 칠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그러네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녹이 쓸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냥 배를 바다에 띄워놓으면 따개비, 각종 해초류 등등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바다에 사는 친구들이?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배의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겠죠. 그러고 당연히 연료비도 더 많이 들고 저항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오지마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양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친구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이제 이 친구들이 싫어하는 이제 냄새를 피운다든지 어떤 물질들을 이제 계속 물속으로 순종씩 방출하게 되면은 네. 안 오겠죠. 이런 따개비나 해초류들이 오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오 도료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구리, 아연, 규소 등이 이제 포함돼서 이제 만드는 도료들인데요. 아, 페인트에다 이런 물질 섞으면 이 친구들이 그런 거 싫어해요? 싫어해서? 안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독성에 강한 물질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환경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걸 제거하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페인트는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원래 빨간색으로 이제 색깔이 구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붉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도료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구리판을 깔았습니다. 아, 배 벽에다가 아예? 배 밑에 쪽에다가 구리판을, 나무로 된 배 시절에는 밑에다가 이제 구리판을 깔면 구리에는 그 해초라는 그런가? 네. 상대적으로 이제 덜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리가 녹이 쓰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상징적인 색깔로 이제 붉은색 계통을 계속 쓰게 됐고요. 최근에는 아예 이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잘 달라붙지 못하도록 미끈 미끈하게 만들어서 네. 그런 방법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빨간색 페인트가 그런 게 들어있군요. 네. 단순하게 그냥 빨간색 칠이 아닙니다. 하기에 그거는 꼭 써야 되고 네. 꼭 써야 되면 색깔을 굳이 다양하게 할 필요도 없겠네요. 페인트 만드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기능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안 칠할 수 없는데 다른 색깔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칠해야지 뭐 이거를 다양하게 색깔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군요. 이것도 페인트가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쓰이면 시장 규모도 크겠는데요. 네. 좀 지난 자료이긴 한데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한 5.6조 원 그러니까 5조 6천억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그런데 이 페인트 산업, 도료 산업은 과점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몇 개 소수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KCC, 삼화페인트, 누르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이 5개 회사를 종합도료사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페인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만하면 경쟁 치열하네요. 5개나 되면. 이 5개사가 80%를 차지하고요. 이 종합도료사들이라고 부르는 곳이 대부분 조선소라든지 자동차 회사 이런 대형 수요처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선박, 자동차, 철강 이런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박이나 자동차 해치라는 건 이런 페인트 회사들 한 대여섯 개 정도가 하고 일반 집이나 이런 데 칠하는 페인트는 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건축용 도료 같은 경우는 직원 수 한 100명 내외에 중소규모 회사들 한 150개 정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기에 페인트 사러 가면 색깔 이 색깔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즉석에서 섞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딱 통에다 담아주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료 시장은 한쪽에서는 과점이고 한쪽에서는 또 치열한 경쟁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문별로 좀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페인트 회사들은 옛날에 만들어졌구나. 옛날부터 이 회사는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잘 안 망하는구나. 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페인트 회사들이 노루 페인트, 제비 페인트 딱 봐도 이거 옛날에 만든 회사네. 1950년대 정도 만들었겠구나 생각이 드시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노루표, 제비표 이런 또 옛날에 만든 이름들은 또 표자가 들어가는 게 많죠. 다른 산업도 그런 게 좀 있죠. 밀가루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한때는 다 이렇게 말표, 구두약 그다음에 곰표, 밀가루 그렇습니다. 호랑이표 뭐 있었어요 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표자를 붙였는데 이런 게 너무 올드한 이미지로 보였는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름들을 다 바꾸셨어요. 노루 같은 경우는 노루 표자를 뗐어요. 그래서 노루 페인트 뗀다고 뗀 게 그다음에 이제 제비표 같은 경우는 제비스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여전히 저희가 길을 다니다 보면 예전에 페인트 가게에서는 붙여놓은 노루표, 제비표 이런 간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옛날부터도 계속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잘 안망하고 계속 오래 이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청 그다음에 오칠 사실 이런 것들도 다 도료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화려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건물을 오래 쓰거나 가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러한 전통적인 도료가 있었는데 한옥 지붕에 예쁘게 칠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근대적인 도료 산업은 이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근대 산업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다 그대로 수입해서 통에 담아가지고 판매하는 형태였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 공항장을 설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9년에 인천에 만들어진 경성화학공업이 이제 우리나라 페인트 산업의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되는데 당시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의외로 많은 이 페인트 공장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국내 수요는 다 충당하고도 남고 그래가지고 대만, 만주 이런 곳으로 수출한 기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의 이 도료 산업을 네. 비교적 일찍부터 이제 도료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익숙한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제시대부터 이거는 당연히 근데 한국전쟁, 6.25전쟁 때는 대부분 또 사라졌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체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소규모 공장들이 계속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 전쟁으로 대규모 산업 형태는 무너졌고요.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페인트 산업 혼자서 큰 게 아니고 다른 산업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어딘가 거를 원료로 쓰나 봐요? 네. 우리가 이제 페인트 가게 가보면 보통 냄새가 되게 심하죠. 근데 그 냄새가 좀 익숙한 냄새입니다. 저는 그 냄새 좋던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남성분들, 젊은 분들이 보통 그 냄새를 좀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석유 냄새죠. 휘발유 냄새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그래서 석유화학과 이제 페인트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뭐 석유도 만들지만 각종 휘발유나 경유 만들지만 거기서 만든 아프타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페인트들을 이제 만드는 이제 유기용매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 페인트의 원료가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원유예요? 네. 그렇습니다. 석유에서 이제 기반을 한 것들이다 보니까. 아.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석유를 대규모로 이제 정제를 해서 네.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페인트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울산에 정유 공장이 완공되면서 원료의 자체 수급이 이제 이루어지면서부터 이제 페인트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은 65년 이후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뭐 자동차 수출할 때도 칠하고 네. 이런저런 뭐 철강 제품에도 칠하고 벽에도 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일본 기업들하고 기술 제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빨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건설 부문 특히 이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가지고 좀 이 페인트에 대한 또 시장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도로에는 안 칠하잖아요? 차선에 칠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과 백색으로 돼 있는 차선들이 있죠. 이게 그냥 일반 페인트 칠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차선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두껍게 바르던데요? 그렇습니다. 두꺼워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밤에 또 조명을 받으면 적당히 또 빛나줘야 되죠. 또 그러면서도 또 사실 더 이상적으로 말하려면 비가 오면 적당히 또 잘 빠져가지고 물이 잘 빠져서 글들거리지 않게 보여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페인트예요? 네.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이걸 국산화해보자라고 해서 한국특수화학주식회사라는 곳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페인트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토대로 이제 해외 수출에도 나서기도 하면서 이제 페인트가 좀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페인트 산업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자동차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페인트도 우리가 만들자 그냥. 그렇죠. 사오는 게 아까운 거죠. 그렇겠죠. 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화학을 만들어서 페인트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대우그룹 같은 경우는 동명그룹의 도료산업을 인수해서 동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자체적인 페인트 생산에 나섰습니다. 지금 KCC라고 하는 게 거기가 고려화학이 변한 겁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들어가니까 또 그것도 개발도 열심히. 계속 서로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켰고 거기다가 이제 1990년대 들어서 이제 신도시를 비롯한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페인트 이제 시장이 대폭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냥 별일 없이 쭉 왔어요? 잘 왔으면 좋은데 2000년대를 전후해서 이제 뜻하지 않은 이제 외부로부터 충격이 좀 가해졌죠. 어떤 겁니까? 환경적 이제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음. 냄새 난다는 거죠? 냄새 난다는 거는 이제 휘발성 유기화연물, 즉 VOC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 중에 VOC 중에 한 40%는 페인트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줄이자라고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네. 요즘 안 그래도 조선업종이 좋은데 조선업에서 배값의 꽤 많은 부분이 페인트값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선가 이제 배 가격의 한 3에서 4% 정도가 도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페인트 가격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 선박 발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페인트업황도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왠지 이제 페인트업계 주가는 이제 2020년말을 보면은 2020년말, 2021년 초반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상화페인트나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은 이제 이러한 뭐 업황 개선 영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사업장들을 이제 수도권에서 좀 먼 곳으로 이제 환경적 규제가 강해지니까 옮기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넓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업의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심리도 좀 작용하고 있는. 페인트 제조공장 땅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제 안양 같은 곳에 있는데 이제 사실 상당히 좀 냄새도 나고 이제 화재 위험도 있고 폭발사고 이제 걱정도 되다 보니까 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싶은 거죠. 거기도 예전에는 시골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었던 건데 그런 또 사연이 있군요. 야 이 페인트 페인트 산업에도 참 재밌는 얘기 많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페인트 산업이 그냥 칠하면 될 것 같은데 꽤 많은 이제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다른 산업들하고 연관성도 매우 강한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돌아와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